택현 V 택현 0 0 지 지월 야 이거 지면 우리 우리 유튜브에 박제 당하거든? 지.. 지대로 가자 지대로 가자 들어오는 거만 막아 나이스 야 팀 빌리거래 팀 빌리 튀겨났어 튀겨났어 오케이 오케이 튀겼어 이겼어 아 아니야 리트 안 당해 1대0 오케이 개꿀 개꿀 오케이 자 입술 입술 빵 입술 빵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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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연아 정연아 다 놀이 못하는 걸로 하면 돼 오케이 형 과연 그럴까요? 아 야 이거 내가 못해 리트만 하지마요 알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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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정 말았어 정연아 가 야 야 정연아 형 밥그릇을 하고 있다 정연아 형 밥그릇을 하고 있다 아 야 야 잠깐만 잡을 수 있어 어 내가 택현 좀 맞을게 나 그냥 택현 달려 하늘이 다운 지어 다운 오케이 야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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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희대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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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리트 아니야 응 오른쪽 갈거야 응 오른쪽으로 희대형 응 오른쪽이야 희대형 희대형 와 이걸로 안죽어? 야 치유 대단하네 아 그 정연아 최대한 작업하고 있다 어? 정연아 정연아 정연이 때문에 망이다 이거 야 뭐해 괜찮아 저 여기 포기했어 포기 아니야 응 안전하게만 간대요 그럼 같이 가요 스피니 들어가고 그거 안 켜? 우리 필승으로 가자 나 리그에서 일단 못봤나 지호야 오케이 막았어 나이스 3방울 무려 나이스 나 담았어 나 담았어 응 무당 정연아 일단 내 기준에서는 정연이 못올라와 정연아 정연아 확실해? 나 지호 드리프트 빨았거든 2단계 3단계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다 죽였어 아니 저기에다 너 죽여라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였어 다 죽였어 아니 내가 죽였는데 아 나 죽은거에 정현이까지 맞았어 아니 정현아 아 뭐야 이게 뭐하세요 아니 죽여라 하메 야 이 사람아 난 작전대로 했다 허허 반대로 반대로 3대3이다 뭐하냐 정현아 3대3 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만으로도 게임에 어 60%는 갖고 간다 와 영어로 다 된다 아 거의 뜬거에다 1등 다 야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오케에에에에 끈끈끈갱 게임끈 영왕 다운 영왕 다운 본첫 사며 영왕 다운 영왕 다운 영왕 다운 어갖고 발표 어허허 Jenko 야 지진 지진! 야 지진! 야 지진! 오케이 어디요? 아 진짜 오늘 처음으로 시프트 한번 짚었다. 윤종이 형 뭐해 뭐해? 좋았습니다. 오케이. 영왕 그대로 바다로 시원하게 그 미래의 모습을 보았다 내가 지금 좀 전에. 시원하게 바다로 입사하더라고. 그 영왕의 그 미래의 모습을 봤지 난. 그 미래의 모습을 보았다. 오케이 나이스 끝났다. 2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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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늘이 리타야. 바늘이 거리 안돼. 리타는 아래? 야 한 마리 죽으면 안되지. 뭐해? 저 앞에 가봐요. 가고 있어. 네 가봐요. 가 봐요. 가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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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신다 정현이.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잘가. 아! 개시부렛! 어 저 재회에 리타 왔던데. 왔네? 정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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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영왕랩. 테칸프레스다. 테칸프레스구나. 정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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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노라 그냥 빨리 나와라. 넌 다운인데. 오 directors. 모두들. 제 pressures. 카메라가 맞은 거. regorig 슈고 있다. 제ligh 슈고. 공격. 밴드 리타 Зangняя 어 audible가... 그래 해야지 우리. 그런데طt음이 도 Swix이 diferependence westernkmale. Rightowy시설 terngef komun. 윤곽은 파이컨워. 모두 셔프 오네? 탁한이 형 아 치오덴 쓰여 저기 탁한이 형 탁한이 형 못을게 탁한이 형 탁한이 형 야 리사 조심해. 잘못진다 저기 탁한이 형 탁한이 형 못을졌어요 오늘 그럼 앞에 그냥 가요 탁한이 형 야 주인호 집중해. 지름갤 떨어지면 안돼 아 저게 안 통한다 아 잠깐만 저기 안무가 있는데? 아이 지호가 방송을 하면 한 번 빠지겠지 눈 떼고 가야지 안되지 정연아 정연이 리타야 형님 그래서 저 직책 빠졌잖아요 한 번 더 빠져야지 아이킥 아 노잼 자 입수 자 박지호 입수 김태칸 입수 윤정현 입수 반오리만 승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수 확정이고요 수고수고 아 오랜만에 재밌었네